방탄은 처음이지?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베이비 페이스가 바로 이야기입니다. 한 번 불러주세요. 복학생 같지 않으신가요? 네. 제가 어디서... 몇 잔 잔 먹었어요? 한 잔이 아닙니다. 저는 한 잔만 마시려고 그랬는데 여섯 잔 먹이셨어요, 여섯 병을. 그만큼 저희를 많이 아끼시고 아들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끼시는 거요? 아끼시는 거요? 저희의 팬같은 그런... 독한 독한. 1등 한다면 저희에게 혹시... 또 뭐 하나 하자. 얘기해. 뭐 할까요? 근데 뭐 우리는 없고 싶은 게 없지 않아요? 군항복합으로 가자. 군항복합으로 가자. 형이랑 일주일 살고 싶어요 뭐 이러고 있잖아. 될거리 이야기하셔야 돼요. 될거리 이야기하셔야 돼요. 될거리 이야기하셔야 돼요. 될거리 이야기하셔야 돼요. 뭐야. 뭐야. 예를 들어. 아멘